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 여섯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이 지금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특히 다른 강좌 듣고 오신 분들은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쉬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컴퓨터 일반 어렵다고 하던데 할 만하네. 물론 새로운 용어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막 쉽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겁먹을 만큼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결코 제가 쉬운 내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강의를 듣고 오셨다면 느끼시죠. 그렇죠? 이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무조건 외워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외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컴퓨터는 과학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도 암기를 해야지 무대포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조금만 응용되어도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가급적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암기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만하다. 뭐 그렇게 겁먹을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드신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직 좀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너무 한 번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여러분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 박사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힘들 내시길 바라고요. 잘 나오고 있나요? 이 넥타이는 제가 아끼는 넥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2016년도 시험 때 개리직 합격하신 합격자분이 보내주신 거고요. 이 벨트도 합격자분이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유상통의 전통을 알고 계시죠? 합격하면 유수에게 콜라와 천안 호두과자 보내는 게 우리 유상통의 전통입니다. 원래 과거에 제가 정보처리 강의를 한참 할 때는 콜라를 합격하면 보내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개리직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천안에 있는 우정교육원에서 공무원 연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보시면 압니다. 전부 우리 유상통 합격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수많은 강의들이 있고 무슨 강의가 좋네, 뭐가 좋네, 홍보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그게 알바였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연수원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가보시면 전부 다 우리 유상통 합격자들이에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유수 욕도 하고 유수 이야기도 하면서 반가워들 하시고 그래서 모여서 저한테 편지도 쓰시면서 같이 모아서 호두과자를 큰 박스에 담아 보내온 게 첫 시작이 돼서 이제 합격하시면 천안 호두과자를 콜라와 함께 보내는 게 저희 유상통의 전통이 됐어요. 호두과자 콜라 말고도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수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영양제도 보내주시고 또 그때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리 빠지지 말라고 댕기머리인가요? 탈모 샴푸도 보내주시고 제가 요즘에 이전 강자들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었군요. 2016년도 시험 끝나고 약도 먹고 관리도 받고 해서 그나마 또 조금 수술을 늘려놨는데 요즘 또 강의 촬영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가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마 이 게리직 시험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유수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 휑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유수가 대머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합격하셔서 이 유수에게 함께 모여서 다정하게 우리 포스트잇에 편지 쓰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붙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편지 써서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천안 호두과자를 유수에게 보내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든 시간 잘들 이겨내시길 바라요. 자 우리 유상통 홈페이지에 빨간 우체통에 보면은 그 선물들 사진 쭉 있죠. 제가 이 게을러서 미처 못 올린 사진들이 많아요. 이 선물 오면은 뜯어서 먹기 바쁘다 보니까 먹고 나서 보면은 아차 사진 안 찍었지 이랬던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다 미처 올리지 못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이 유수에게 호두과자 콜라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힘내시는 겁니다. 저도 대머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여섯 번째 섹션 인터럽트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전에 인터럽트가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전 강좌에서도 대충 인터럽트에 대해서 우리 예고 살짝 봤죠. 그죠? 인터럽트는 뭔가 이제 방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컴퓨터가 무언가를 처리하다가 돌발적인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워낙 최근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가동되죠.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멀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한다. 멀티 프로그래밍. 자 그런데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제각각 뭔가 요청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어장치에게 인터럽트를 겁니다. 자 인터럽트를 걸어서 나 이거 좀 해줘. 나 입력이 필요해. 입력 좀 받아줘. 뭐 이런 것들 요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어떠한 뭐 나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고 컴퓨터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여러 프로그램이 돌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요청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정해서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오케이. 자 따라서 윈도우즈와 같은 이러한 운영체제는 이러한 인터럽트를 항상 관리하고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고 자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의 정의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죠. 자 명령어들이 주기역 장치에 쭉 저장이 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쭉 잘 실행해 오다가 자 i번지를 딱 실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 명령을 실행하는 도중에 뭔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요청이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i번지가 100번지라고 한다면 100번지 명령을 실행하는 중간에 인터럽트 요청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진 못합니다.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끝내고 자 그 다음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이제 문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 파악을 하기 전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빠졌어요. 자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100번지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100번지 명령을 열심히 패치해서 실행 사이클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터럽트 리퀘스트. 자 그래서 irq 신호라 그래요. 자 irq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면 100번지 명령을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0번지까지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100번지 명령 처리까지는 완전히 끝냅니다. 그 다음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i번지를 수행하다가 인터럽트에 들어가면 다시 i 플러스 1번지로 돌아와야 되죠. 100번지를 처리하다가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면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101번지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인터럽트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101번지 명령을 패치해와야 하는데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쵸? 복귀 주소가 필요하죠. 이 i 플러스 1번지라고 하는 이 주소를 다시 말하면 지금 100번지를 실행하고 있으면 이제 100번지는 끝났으니까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101번지 명령을 가지고 와서 계속 101배기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된다.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로 처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 복귀 주소를 저장해야 됩니다. 복귀 주소. 그러면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복귀 주소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복귀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지금 i번지다, 100번지다 그러면 100을 가지고 있다가 100번지 명령을 인출해오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101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얘가 i번지 갖고 있었다면 i번지 명령 갖고 오는 순간 i 플러스 1번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복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복귀 주소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돼요. 뒤에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주로 어디에 저장하냐면 메모리 0번지에 저장. 과거에는 메모리 0번지에 저장을 했어요.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두 번째,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스택 공간에 저장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뒤에서 배울 건데 인터럽트 벡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터럽트 벡터 값에다가 함께 묶어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디에 저장하든 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는 복귀 주소 값을 저장을 해놔야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주소 값을 프로그램 카운터로 다시 복원을 해서 다시 101번지부터 처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 소리죠.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복귀 주소를 반드시 저장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각종 레지스터의 값들을 보관해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 처리 끝났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명령 처리가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게 a 더하기 b 곱하기 c, c 마이너스 d를 연산하고 있었는데 이 놈을 지금 실행하다가 인터럽트 걸렸어요. 자, 얘가 백번지 명령이었다고 해봐요. a, b 값을 더하는 명령이 백번지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 끝나고 와서 다음에 이 놈을 계산해야 되겠고 얘가 101번지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102번지에 있겠죠. 연산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을 날려버리면 연산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 더하기 b 한 값을 보관은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아, 백번지를 처리할 때까지 결과가 나온 중요한 값들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겠죠. 자, 따라서 각종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값들 또는 상태 레지스터에 있는 백번지 처리하면서까지의 어떠한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 레지스터 값이라든지 각종 레지스터 값들을 우선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들어가서 인터럽트 처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인터럽트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패치 사이클로 들어가서 복귀를 해야 돼요. 따라서 복귀를 하려면 복귀 주소를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 그 복귀 주소가 어딨냐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 백번지를 처리할 때까지의 여러가지 연산 결과 값이 레지스터에 있겠죠. 따라서 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가지 결과 값들 또는 상태 레지스터의 상태 값들 이러한 것들 다 저장을 해놔야 다시 백일번지로 돌아왔을 때 그 값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하면 이 놈까지만 처리하다가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갔다면 이 값이나 이런 것들 다 저장해놨다가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그것들 다시 다 불러와서 그래야 다음에 이 값하고 그래야 연산을 해서 정상적인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죠. 됐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로 들어가요?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해되셨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쭉 진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용어가 헷갈립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런데 또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터럽트 취급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같은 말이에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나 취급 루틴 서비스나 취급 루틴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일단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가끔 등장할 건데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영역을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 중에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인쇄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 프로그램 전체 중에 인쇄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머가 인쇄 기능과 관련된 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영역이 있겠죠. 이렇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일부 프로그램 영역을 뭐라고 한다?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 되셨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 뒤쪽에서 함순에 또는 프로시전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의미만 일단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실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럼 얘는 뭐예요? 실제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부팅이 끝나면 컴퓨터를 처음 켜면 하드디스크에 있던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주격장치로 이렇게 적재가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모래시계 막 돌아가면서 컴퓨터를 켜면 열심히 하드디스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와 같은 프로그램이 램으로 이렇게 적재가 되면 부팅이 끝나죠. 그러면 이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안에는 이 윈도우즈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 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미리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넣어놨어요. 바로 그게 뭐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운영체제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 프로그램에서 넣어놨어요. 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이 루틴 구간 이 영역 구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로 줄여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아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윈도우즈에서 운영체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다 넣어놨어요. 바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 구간을 뭐라고 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거고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의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단위 일정한 구간 이것을 루틴이라고 한다. 됐죠? 의미 이해하시니까 아하 자 근데 이제 용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도 있고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인터럽트 취급 루틴이라 서비스 루틴과 취급 루틴은 같은 거고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와 관련된 프로그램 영역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고 일부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러면 처리 루틴은 뭐고 서비스 루틴은 뭐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인터럽트가 발생했죠? 얘 실행하다가 그러면 이제 iBENG 명령 처리까지 끝나죠? 그러면 곧바로 실행되는 게 뭐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실행되는 거예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를 프로그램을 다 해놨냐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문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럽트 요청이 왔어요. 이제 백번지 명령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가동돼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럼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가동되면 그 안에 뭐가 프로그램이 돼 있냐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이전에 뭘 하냐면 다 저장시키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값 저장시키고 각종 레지스터의 값들 상태 레지스터의 값 이런 것들을 저장시키죠. 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 안에 다 그런 기능들을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집어넣었어요.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기존에 처리됐던 모든 레지스터의 중요한 값들 다 일단 저장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원인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인 파악.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첫 번째 원인 파악이에요. 뭐가 문제냐 뭘 요청한 거냐 이걸 파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원인 파악이 끝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서비스 루틴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서비스 루틴 구간은 또 여러 개로 나뉘겠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요 놈이 실행돼야 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 놈이 실행돼야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을 되려면 요 놈이 실행돼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미리 예측되는 인터럽트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들을 해야 되는지를 다 프로그램으로 짜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에는 이제 원인 파악이 끝났으면 그 원인을 해결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로 분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원인 파악 끝났으니까 지금 입출력 요구가 있네 입출력 요구를 하려면 입출력 요구를 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분기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로 와서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들로 입출력을 처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전체적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 돌아가는 것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아니라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하는 것은 일단 레지스터 값들 다 저장시키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원인 파악이 끝나고 나면 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요. 전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로 분기하게끔 주소를 찾아요. 그 주소를 벡터 주소라 그럽니다. 뒤에서 공부해요.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실제 메모리에 그 처리하기 위한 명령들이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 값 그거를 벡터 어드레스 그냥 쭉 벡터라 그래요. 벡터 값을 찾아서 거기로 분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서 해당 인터럽트를 쭉 처리하는 명령들이 실행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아하 자 보세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처리 루틴 루틴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 우리 메모리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운영체제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있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여기 있다 그러죠. 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프로세스를 써서 IPR이라고 그러고요.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메모리 여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었어요. 자 열심히 여기서 실행되어 오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로 넘어가요? 인터럽트 처리 루틴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루틴이잖아요 루틴. 인터럽트를 처리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쭉 실행이 되면서 얘가 뭘 하냐면 원인 파악을 하죠. 원인 파악이 끝나면 그 원인을 해결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주소가 어딘지를 찾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구간으로 분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게 분기를 시켜주면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쭉 실행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됐죠? 해결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저장해놨던 복귀 주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i번지 다음에 i 플러스 1번지 명령으로 패치를 해와서 다시 계속 실행을 진행하게 된다. 끝났어요. 이번 시간 공부할 거.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인터럽트 섹션 동안 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 그려지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복습합니다. 자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뭔가 예기치 않은 것이 발생했다. 우리 전 강좌에서 쭉 공부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쭉 이해하실 거예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게 제어를 넘겨서 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운영체제한테 제어권 넘겨주는 겁니다. 야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처리 끝내줘 하고 넘겨주면 운영체제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인터럽트 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인터럽트가 그럼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전이 생긴다든지 뭐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뭔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보호된 기업 공간 여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보호된 공간을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운영체제에서 배웁니다. 임계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불법적인 명령 다시 말하면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인터럽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컴퓨터 조작자 컴퓨터 조작자를 오퍼레이터라 그래요. 자 컴퓨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뭐 컨트롤 C 컨트롤 Z 누르잖아요. 또는 뭐 쉽게 생각해서 익스플로러로 뭔가를 막 이렇게 사이트 연결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X버튼 눌러서 중지합니다. 새로 고침 눌러버립니다. 이게 다 인터럽트예요. 잘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돌발사태 발생한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갑자기 컴퓨터가 막 다운된 것 같아요. 막 컨트롤 하트 딜이트 눌러서 막 뭔가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다 인터럽트예요. 따라서 외부 컴퓨터 조작자가 뭔가 키보드를 눌러서 의도적으로 무언가 중지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입출력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막 동시에 실행되다 보면 나 데이터 필요해 나도 필요해 입출력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인터럽트를 걸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뒤에서 입출력을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인터럽트를 걸어서 나 지금 데이터 필요하니까 데이터 좀 받아줘 하고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입출력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그 다음 산솔 연산 중에 범람 이거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죠. 뭔가 범람이 일어났어요. 오버플로우 기억나시죠? 기억 장치는 8비트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결과값이 2000이 나왔어요. 그럼 저장이 안 됩니다. 넘치죠?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언더플로우 언더플로우는 거꾸로 해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어쨌든 오류예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인터럽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데 뭔가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다 인터럽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수없이 많은 이 인터럽트들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아주 시스템이 안정적인 그런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안에는 여러 가지 돌발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지 이런 모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만 여러 돌발 사태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됐나요? 오케이. 인터럽트의 종류 쭉 나올 거예요. 그냥 쭉 살펴만 보면 됩니다. 크게 인터럽트 종류는 외부 인터럽트 컴퓨터 외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인터럽트예요. 내부 인터럽트 컴퓨터 내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인터럽트예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검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는 주로 하드웨어 신호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제어장치에게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을 통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걸 요청 신호선으로 알려요. 하드웨어적으로. 신호선이 하나 있어요.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이 CPU 안에 제어장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종 장치들하고. 그럼 그 장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치적 하드웨어적 문제가 발생했거나 뭔가를 처리하다 문제 발생하면 CPU 제어장치에 통보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인터럽트는 뭔가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인터럽트 요청 신호선으로 뭔가 보내고 그게 아니죠? 뭔가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는 거죠. 뭐 뭐죠? 적합하지 않은 명령을 입력했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산을 하다 보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가보다 하시면 돼요. 외부 인터럽트다 라고 해서 외부 인터럽트는 요게 한 번씩 한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는 비동기적으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기적이다 비동기적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일정한 주기다 그러면 동기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앞으로 이제 특히 통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동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뭘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타이밍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타이밍 일정한 타이밍으로 딱딱 맞아떨어져가면 동기적이라 그래요. 불규칙하게 막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동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적이다 라고 하면 뭔가 규칙적인 거예요. 일정한 시간 그런데 비동기라 그러면 동기적이지 못한 겁니다. 일정한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뭔가 불규칙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고 외부 인터럽트는 조금 뒤에 우리 이제 종류를 살펴보겠지만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생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동작을 하다가 사운드 카드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픽 카드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제 되셨나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부 인터럽트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적이에요. 이걸 일단 기억해두시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전원 이상 전원 이상이 막 예고된 타이밍에 전원 이상이 옵니까? 정전이 막 예고되고 정전이 되나요? 내 동생이 가다가 이렇게 툭 건드려서 그 전원선을 뽑았는데 그게 막 동기적으로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계 착오가 일정한 시간에 기계 착오가 발생하나요? 아니죠. 외부에서 신호 주는 걸 일정한 시간으로 내가 일정한 타이밍에 중지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내가 하다가 화나면 중지시키고 뭐 실행 안되면 중지시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입출력이 막 일정한 시간에 발생해요? 아니잖아요. 언제 입출력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외적 요인에 의한 인터럽트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비동기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했었어요. 문제 푸지다 보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외부 인터럽트는 비동기적 인터럽트예요. 됐나? 오케이. 전원 이상 인터럽트는 정전이에요. 최상위 인터럽트입니다. 이건 가장 무시무시한 거죠. 전기 나가버리면 땡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동생이 지나가다 코드 뽑아가지고 다 날라갔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시무시한 최상위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실이나 이런 중요한 곳에는 UPS라고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울트라 파워 세이브라고 해서 축전지, 축전지. 처음에 안 나와요. 이거 적지 마세요. 축전지.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일단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빨리 저장하고 종료해야 되겠죠. 일단 저장하면 되죠. 저장을 못하고 램에 있는 게 정전되버리면 주기억 장치 휘발성이니까 저장 안 하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저장 안 하고 컴퓨터 꺼져버리면 다 날라가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작업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주기억 장치 램에 있거든요. 램은 휘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전 딱 돼도 전기를 비축하고 있다가 컴퓨터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따라서 정전이 돼도 컴퓨터는 안 나가요. 그러나 무한정은 아니에요. 빨리 저장을 해야죠. 빨리 저장하고 종료를 해야죠.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전은 가장 무시무시한 최상위 인트럽트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기계착오 인트럽트 뭔가 기능적인 오류로 기계적인 오류로 발생하는 인트럽트예요. 외울 거 없어요. 외부 신호 타이머에 이게 뭐냐면 타이머에 의해서 규정된 시간을 알리는 경우 우리 뒤에서 많이 배워요. 우리 나중에 운영체제에서 라운드로빈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되면 일정한 타이밍 됐을 때 시간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생각하자면 요즘은 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아직도 병원 가면 있더라고요. 500원 넣고 컴퓨터 인터넷 쓰는 거. 그죠? 병원 가면 500원 넣고 인터넷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 5분 그러니까 5분 딱 끝나면 딱 알려서 꺼져버리죠. 그런 거예요. 일정한 타이밍이 되면 알려주는 타이머에 의한 인트럽트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외부 타이머에 의한 인트럽트는 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외부적인 문제로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서 인트럽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시간 다 됐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거 하나 꼭 기억해두세요. 타이머에 의한 인트럽트는 뭐다? 외부 인트럽트다. 키보드로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컨트롤 Z 실행 취소한다든지 익스플로러로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외부 인트럽트예요. 외적인 요인. 하드웨어 문제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아니에요. 뭔가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트럽트예요. 그다음 외부 장치로부터 인트럽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트럽트들은 전부 뭐예요? 외부 인트럽트들이고 이러한 외부 인트럽트들은 뭐라고요? 비동기적 인트럽트라고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됐나요? 입출력 인트럽트 입출력이 필요할 때 뭔가 입출력이 필요할 때 인트럽트 걸어서 입출력을 요청합니다. 프로그램이 나 이거 실행하려면 뭔가 데이터 입력을 받아야 돼 하고 알려줘요. 이런 게 입출력 인트럽트예요. 여기서 밑줄 그을 거 하나 있어요.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거나 데이터 전송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우 이거 밑줄 쳐주세요. 데이터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때 인트럽트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입출력 섹션에서 공부할 때 입출력이 끝나면 제어 장치에게 신호를 보내서 야 나 입출력 끝났어 하고 알려줘요. 인트럽트 신호로 이해독 하신 분들은 맞아 맞아 하고 계시죠. 그죠? 뒤에서 공부하니까 밑줄만 쳐두시고 이런 게 있구나. 바만 두세요. 내부 인트럽트는 동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얘는 고정적 타이밍에 발생해요. 고정적 타이밍에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그램 검사 인트럽트 이거는 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필요할 때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돌발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0으로 나누기가 발생한 경우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명령을 사용한 경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아까 비동기적인 트럽트는 지금 백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10억분의 1초입니다. 10억분의 1초를 이렇게 길게 표현해봤어요. 그러면 이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10억분의 1초 그 10억분의 1초도 늘려서 이렇게 보면 이때 발생할지 이때 발생할지 이때 발생할지 입출력이 이때 요청이 될지 이때 요청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놈들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 생겨요. 이 명령 처리가 끝났을 때 생기죠. 백번지 명령 처리를 다 끝냈더니 이 백번지 명령이 뭔가 0으로 나누라는 명령이었어. 이거 뭐 잘못된 거네. 백번지 명령을 다 처리해봤더니 연상 끝나고 났더니 이 결과값이 오버플로우가 생겼네. 백번지 명령 다 처리 끝났더니 이거 뭔가 명령 잘못된 명령이었어. 이 명령 처리가 끝난 시점에 이 시점에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동기적이에요. 의미 이해되셨습니까? 무대포로우 외우면 절대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내부 인터럽트는 그 명령 처리가 끝난 시점에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내부 인터럽트는 동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고 외부 인터럽트는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눈여겨봐두시라. 그리고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시라. 백번지 명령이 처리되는 중간 어느 시점에 요청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는? 외부 인터럽트는. 그러나 내부 인터럽트의 이러한 것들은 백번지 명령 처리가 끝난 시점에 이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인터럽트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접근금지된 메모리를 접근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에요.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는 감시 프로그램 호출이라고 해서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해요. 슈퍼바이저 콜. 슈퍼바이저가 감시인데 운영체제에 공부하시면 이 우수가 감 잡았대 하면서 뭔가를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해독하시는 분들은 아하하하고 이해하실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나와요.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감시하죠. 감시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운영체제가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체적인 인터럽트의 개념 살펴봤는데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이번 시간에 다 했어요. 이걸 복습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